무릎 접고 가슴 가까이 안아볼게요. 엉덩이부터 허벅지 위쪽이 시원해지는 느낌 느끼며 당겨주세요. 엉덩이부터 허벅지 위쪽을 올려주세요. 엉덩이부터 허벅지 위쪽을 올려주세요. 엉덩이부터 허벅지 위쪽을 붙여주세요. 상체 트위스트하며 숙여볼게요. 고관절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고관절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고관절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무릎 쪽쪽으로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리고 가슴 가까이 안아주세요. 잡은 다리 쭉 무릎을 위로 보니 상체 사선 앞으로 숙여 볼게요. 호흡 내쉬며 고관절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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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무릎을 이동하며 골반 스트레칭 해볼게요. 손으로 무릎을 이동하며 골반 스트레칭 해볼게요. 한 무릎 세우고 반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며 앞벅지 스트레칭 해볼게요. 엉덩이를 들 수 있는 만큼 들며 호흡 편하게 마시고 내쉴게요. 엉덩이를 들 수 있는 만큼 들며 반대쪽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해주세요. 엉덩이 테이블 탑 자세에서 한 다리 뒤로 뻗어 뒤꿈치를 멀리 밀어주세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종아리 스트레칭 할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종아리 스트레칭 할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종아리 스트레칭 할게요. 방향 틀고 무릎 접으며 중심 옆으로 밀어볼게요. 바닥에 대고 있는 무릎은 정면 뻗은 다리는 옆으로 보내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내려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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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할게요. 테이블 탑 자세에서 한 다리 뒤로 뻗어 뒤꿈치 멀리 밀어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종아리 스트레칭 할게요. 오토바이 바닥에 댄 무릎은 정면, 뻗은 쪽 다리는 옆으로 보내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밀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끝을 붙이고 무릎을 여는 아기 자세에서 상체 앞으로 보내며 발끝을 밖으로 열어볼게요. 발끝을 모으며 아기 자세, 발끝을 활짝 열며 코브라 자세 만들어주세요. 발끝을 모으세요. 천천히 촉촉 동그랗게 만들며 일어나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 핏!